시멘트 응결 시험 그리기 시멘트가 수화 반응으로 점점 굳어져 유동성을 잃고 굳어지는 것을 응결이라고 했는데 시멘트의 응결 시간을 측정하여 시멘트 사용에 지장이 없는 시간을 사전에 알아보기 위한 시험인 시멘트 응결 시험을 그려보는 시간을 가져보자 먼저 답안에 삽입할 수 있는 시멘트의 응결 시험 절차를 4단계 키워드로 정리해보자면 먼저 시멘트 응결 시험을 하기 위해서는 표준 반죽 질기인 표준 주도의 반죽이 필요하고 이 반죽을 만들기 위해 시멘트 500g을 계량하여 반죽을 제작하는데 표준 주도의 반죽을 얻을 때까지 물의 양을 조금씩 변경하며 시험을 반복해야 하니 반복이라고 언급해두자 다음 빅하트 시험기의 두 가지 침 중 두꺼운 침인 10mm 침이 반죽 표면에서 10±1mm가 내려갔을 때 반죽 상태를 표준 주도라고 함으로 빅하트 10mm 침으로 표준 주도 반죽을 검증한다 이런 식으로 함축해서 써보자 이렇게 표준 주도의 반죽을 얻고 30분 이후부터 빅하트 시험기의 얇은 침이 30초 동안 반죽에 25mm 침입할 때까지 반복 시험을 해야 하는데 이 절차를 표현해주고 25mm 침입도를 얻기까지의 시간을 초결까지의 시간으로 함으로 초결까지 시간 측정으로 표현해주자 다음으로 빅하트 장치에 의한 시멘트 응결 시험의 개념도를 좌측에 간단히 그려볼 건데 빅하트 몰드에 아까 언급했던 표준 주도 시멘트 시험 반죽을 다음과 같이 표현해주고 제작 후 30분이 경과한 이후부터 응결 시험을 해야 하니 그 부분도 언급해두자 빅하트 시험기를 다음과 같이 그려주고 1mm 표준 침을 표준 주도 반죽에 침입시키는 상황도 이렇게 그려주자 그리고 바늘이 30초간 25mm 침입할 때까지의 시간을 초결까지의 시간으로 한다는 것을 간단히 언급해주면 이제 시멘트 응결 시험 개념도를 잘 그려줬다고 할 수 있겠어 자 그럼 다시 복습해보자 4단계 키워드 시멘트 500g 반죽 제작 반복 빅하트 10mm 침으로 표준 주도 반죽 검증 1mm 표준 침 30초간 25mm 침입 반복 초결까지 시간 측정 빅하트 몰드 표준 주도 시험 반죽 제작 후 30분 경과 빅하트 시험기 1mm 표준 침 표준 주도 반죽에 침입 30초간 25mm 침입 초결까지 시간 시멘트 응결 시험 다시 4단계 키워드 시멘트 500g 반죽 제작 반복 빅하트 10mm 침으로 표준 주도 반죽 검증 1mm 표준 침 30초간 25mm 침입 반복 초결까지 시간 측정 빅하트 몰드 표준 주도 시험 반죽 제작 후 30분 경과 빅하트 시험기 1mm 표준 침 표준 주도 반죽에 침입 30초간 25mm 침입 초결까지 시간 시멘트 응결 시험 다시 4단계 키워드 시멘트 500g 반죽 제작 반복 빅하트 10mm 침으로 표준 주도 반죽 검증 1mm 표준 침 30초간 25mm 침입 반복 초결까지 시간 측정 빅하트 몰드 표준 주도 시험 반죽 제작 후 30분 경과 빅하트 시험기 1mm 표준 침 표준 주도 반죽에 침입 30초간 25mm 침입 초결까지 시간 시멘트 응결 시험 그럼 오늘의 이만 끝!